안녕하세요 정세연 한살 라이프 플래시피 정나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에 부족해서 염증을 쌓이게 하는 세 가지 부족한 것 3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염증 관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과 꼭 같이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반대로 우리 몸에 넘쳐서 만성염증이 쌓이게 하는 세 가지 과한 것 3과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증해방책 28쪽에 나와 있는 1화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여쭤보니까 잠시 멈칫하다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쪽지를 꺼내듭니다 가끔 증상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작년 내내 염증에 시달렸어요 봄에는 진짜 생전 처음 비염이 생겨서 너무 고생했고요 관절염 때문에 소염제도 오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설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잘 낫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그런지 속도 계속 안 좋아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쉬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좀 회복되나 싶더니 갑자기 또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더니 전종신경염인가? 그의 염증이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또 먹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울증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병원만 다닌 것 같은데 제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비단 이 환자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염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제가 이분께 뭐라고 했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과로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면역 기능은 떨어져도 염증이 생기지만 과해도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을 조절하는 힘이 있어야 염증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를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애를 써서 과로를 하게 되면 이는 우리 몸에서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면역 기능에 교란을 일으켜서 면역력을 뚝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면역을 너무 항진시켜서 몸을 점점 예민하게 만들면서 과민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과하게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과로를 하면 과로한 만큼 쉬어져야 면역 조절력이 회복이 되고 염증이 사라집니다 우리 몸에 넘쳐서 염증에 시달리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과식입니다 책에 있는 분들은 107쪽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뱃살을 꼬집어 보세요 이것은 복부 비만에 가장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핀치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의 이 뱃살은 3단 케이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바로 밑에 피하지방이 있고요 그 아래 복부 근육이 있고요 근육층 아래 내장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배를 꼬집었을 때 2cm 이상 잡히면 피하지방 위주의 뱃살이 많은 것이고 내장지방은 근육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잡히지가 않아요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을 하는데 허리둘레가 기준치 이상이면서 뱃살을 집었을 때 딱딱하면서 잘 만져지지 않으면 내장지방인 것이죠 각종 염증에 시달리는데 만약 내장지방이 과하게 쌓여 있다면 먼저 뱃살부터 빼십시오 예전에는 복부 지방을 쓰고 남은 칼로리를 그냥 저장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장지방 그 자체에서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뱃살이 찐다는 것은 곧 염증성 체질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내장지방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성 물질이 계속 분비되면 세포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해서 당뇨를 유발하고요 또 혈류를 타고 이 물질들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미세 염증을 생기게 하고 이유 없이 두통이나 통증이 생기는 것 같은 제가 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몸에서 만성 염증이 쌓일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넘쳐서 염증에 시달리게 하는 것 세 번째는요 과다 스트레스입니다 염증이 잘 안 낫고 심해질 때 왜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뻔한 말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염증해방책 73페이지를 보면요 여러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피부나 관절에 아무리 심한 염증이 생겼더라도 스테로이드제 한 알이나 주사 한 방이면 거짓말처럼 염증이 싹 들어갑니다 염증을 잡는 만변 통치약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오래 쓰지는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천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염증을 억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분비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인데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기능을 모방해서 합성한 약물이 바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와 수체에서 부신을 자극해서 분비가 활발하게 촉진돼요 이로써 심장 수축력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작용 또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고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염증 제어가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염증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있겠죠 한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양허, 신음허라고 하고 부신의 피로를 회복해서 우리 몸이 다시 스스로 코르티솔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도미노 현상처럼 뇌신경을 치고 부신을 쳐서 우리 몸에 염증, 면역반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한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성 염증에 대해서 공부 잘 하셨나요?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부족할 때 염증이 쌓이게 하는 3소 수면 부족, 근육 부족, 영양 부족과 과해서 염증이 쌓이게 하는 3과 과로, 과식, 과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만성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염증해방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건강한 습관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